아침에 이 복장으로 나왔을 때는 좀 쌀쌀해가지고 긴팔 입고 나올 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오후 2시인가? 근데 32도예요 뒤어죽을 날씨 완전히 일교차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최저 15도 그리고 현재는 32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스타니슬라는 프랑스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나 가면 좋겠냐 달리기 하거나 걷을까 한다 그랬더니 달리기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걷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구석구석 좋은 데 구경시켜 주신다 그래가지고 같이 달려고요 그래서 여기 일교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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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하루 하여 저는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한국 космет식을 Costa Rica 한국'S 코스메틱 하지만 불고기는 바라믹중 불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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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자 불고기는 불고기도 불고기 불고기는 불고기는 serious 불고기가 불고기 때문에 불고기는 불고기는 불고기가ب고 바라믹중하고는 불고기가 비트한 불고기가 비트한 불고기가 많더라구요 바라믹중 상관한 불고기는 불고기 evenings 짧은 시간 짧은 시간 해석 contots time is one hour One hour? one hour It's very open It's different from Barcelona? Yes 네. 오픈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hospital. 네. 많은 식사용이? 좋은 식사용이? 아주 좋은 식사용이. 네. 아, 그녀는 아주 공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도 있고. Andalu시아의 감정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해하네요. 세이비아는 Andalu시아도요. 네, Andalu시아도요. 와우 아유 기분 안이었으면 여기 볼 뻔했네 오우, 수빙포도 귀여워, 작은 여기 호텔 옥상인데 풀장 되게 조그맣고 귀엽다 호텔 안에 구경하고 왔어요 본모습도 이쁘고 안에 들어가면은 꼭대기에 풀장이 있어 사람들이 막 선배딩하고 있고 호텔 전체에 되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요 가사 대 인디아스 이거 초록 이는 바퀴가 안 좋죠? 네, 여기가 안 좋죠 이것은 바람이 많죠 이것은 문의의 성의의 성의 이 십자가 아름다운 여기? 여기 오, 여기 여기 오, 이 십자가 아름다운 네? 네, 그런지 다른 맛 다른 맛은? 네 다른 어디? 인디아? 아니,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오,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오, 정말 좋아요 다양한 꽃 그리고 이것은 네 이것은 세라믹 오, 세라믹 너무 뜨거워요 여기가 여기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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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실 보자 이곳 이곳 일반적으로 교육 네 골목 그래서 이러니까 내가 길을 안 잃어버릴 수가 없지. 다 골목이야. 이 건물도 천국에 있는 게 있었던 건가 봐.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야? 하여서 고맙다. 아, 너무 좋아. 너무 많아. 너무 좋은 곳은. 아... 보헴 아, 보헴 나무 되게 많다 여기 전형적인 그 안달러시안 스타일의 마을이래요 사람이 많은데 왠지 시끄러운 생각은 들지 않네 관광여행객들이 없어서 그런가 이곳은 7일 만에 란다 엄청 많다 란다, 야, 란다 란다, 란다, 란다 란다 란다, 란다 3일 이리와 수피장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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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10일이 더 좋은데요? 10일이? 너무 많아요 10일이 마드리드? 오케이 그러네 마드리드? 어떤 날은 마드리드? 마드리드? 5일? 5일? 4일? 6일 전에 6일 전에 7일 13일 5일 전개 마드리드? 말드리드? 마드리드? 마드리드요 제거와 아, 마드로가 buyers 서울시장입니다. 거덮, Granada, Granada, Málaga. Málaga, Madrid. 너 이럴 일 that. 왜? ? Madrid? 네, para Madrid. 왜? 더 뭐 antes? 오늘은 마요? 다 누mad Janadá. 얼마 전에? 몇 몇일 전에. 그런데 이 택배가 Madrid. 민간이 도착합니다? 보너, 보너. 곳곳에서. Granada 갔는데. 그라나다, 그라나다, 그라나다 그라나다닉도 아니니깐 뭐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협상해야지 뭐 스탄니슬라스 아저씨가 트리아나 구역 가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어디 어디 좀 가볼만한 거 있냐고 아까 물어봤을 때 트리아나 구역 얘기했는데 제가 그쪽으로 지금 조깅을 하고 왔거든요 어떤지 좀 정찰도 할 겸 근데 여기만큼 막 시끄럽고 북적북적하고 그러지 않고 약간 현직인들 사는 느낌이져요. 되게 조용한데 약간 제가 이쁜 바를 달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어딘지 잘 봐뒀어요 그래서 지금 갈려고요. 여느 도시와 다름없어요. 아주 시끄럽고 오토바이도 있고 차도 있고 정신없어요. 진짜 일년내내 관광느낌이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조깅하다가 이쪽으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늑하고 예쁜 식당이 있었는데 찾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국 또 30분 걸었나봐요 그러다가 결국 이 이사벨 달이 근처에 그냥 식당에 앉아있는거고 아이고 진짜 많이 걷네요 하루에 한 저는 조깅 포함해서 2만보 걷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사벨 달이의 야경을 보게 된대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는 계산문화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계산은 안하고 가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이사벨 spanish people sometimes i meet um japanese and i can't remember you by doing this one like this oh i didn't ask your name how do you write the chinese character you can write here or i have a pen yeah me too i i'm enjoying talking to people nice people some people are kind and friendly yeah same same the order is the same you know this letter oh do you have any uh other best number in espanol emma oh this simple and beautiful and you can call me rosie in your life you are free you can you can do anything oh and not affect from other people oh how nice great words thank you uh sagrada familia is a better right it's better for me it's better where was um 12. how about sagrada familia when you get it 20 20 it must be more expensive because it's better yeah i think the sagrada familia is um uh getting most of value and then i i should um sure sure um yeah okay i think so oh you can say okay because uh because uh we have this same idea on the i'm on one thing you can see you can see this expression of spanish i agree with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r spanish is so great i'm not doing it yeah i did the pronunciation is so perfect it's so easy to understand happiness are japanese japanese are you interested in japanese they are interested why did you move to study espanol not just one area 사라 고사? 도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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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you were looking to change environment. Great, Great! Wasn't it expensive? …you had to live in the house and pay for… I mean, your age is young but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needs money, right? A lot of money. 집을 위해 학교에 대해 사업을 하고, 국語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네. 네. 제 부모님의 이해가 되었고, 네. 그래서, 네. 네. 아eto 모든 parents 응 응 하나의 아이 응원하시게 응 그의 아이들이 너의 아이들을 더 경험하는 애들이 아이들의 한국은 아주 좋은 너의 영학을 have 이기자들이 한다면 너의 영어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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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너무 무서워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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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너무 long 응 그냥 13시간 13 hours? 13 hours? How about you? 5 and 7. 5 and 7. It's better than me. 7 hours, Abu Dhabi, and 8 hours. Almost 16 hours. I should sleep earlier but I don't want to sleep. I'm tired. I'm tired. I'm tired. But I don't want to sleep. You're exciting now. Oh, yeah. Exciting. Every day. So I sleep at 2am and get up 9 in the morning. Before, I was more excited. So I got up at 5 in Madrid. Are you interested in Japanese? I got up at 5pm in Madrid. I got up at 6pm Myadımgnath. I'm a fan. I'm a fan at 7pm.